오늘 다 쓰신 분이 없으셔가지고 두 분 정도는 아주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시간이 세 문제인데 시간이 좀 모자라긴 하죠. 여섯 문제를 다 쓰신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전략을 잘 세우셔서 여섯 문제를 다 쓸 수 있게 1교시 열 문제, 서술형 네 문제를 요즘은 한 문제라도 못 쓰면 거의 떨어지더라고요. 무조건 다 쓰셔야 돼요. 연습을 하는 방법은 이 다반 프레임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면 훨씬 빨라요. 다반 프레임을 가끔 보면 여기에 문제 그 다음에 1 한 줄이 더 있죠.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나는 1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렇게 하겠다. 아니면 1 가 1 이렇게 하겠다. 뭐 이거는 상관 없거든요. 1 가로 1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하든가 하여튼 이거 룰을 정확하게 잡아 놓으시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근데 앞에는 이렇게 하고 뒤에는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막 좀 우죽순 되니까 이거 포맷을 꼭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훨씬 답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훨씬 답이 더 빨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 그 그 그 그 최근에 그 채점을 하신 기술사님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채점 하신 분들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도 그랬고 좀 오래 공부하신 분들 보다 좀 단기간에 공부를 하셔서 답안 프레임이 굉장히 명확하신 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셨어요. 이게 내용이 물론 기술사 답안이 다 그렇거든요. 내용이 많은 것보다 어쨌든 채점은 그냥 기술사 합격하신 분이 채점 하시거든요. 그렇죠. 본인도 공부한 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그 공부했던 방법이 있고 본인이 채점을 했을 때 오늘도 그렇지만 대부분 답이 비슷해요. 그렇잖아요. 교재도 비슷하고 자료도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답이 거의 다 동일한 포맷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개요 쓰고 하고 그림 그리고 특징 쓰고 이런 포문 다 일편적 딱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좀 다르게 표현을 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채점 하시는 분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 답에 가이드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몇 점 어떤 어떤 키워드가 들어가면 몇 점 이런 가이드는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이드를 다 본인이 가지고 보지는 않으시니까 다 읽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인의 의견이 들어갔구나 그죠. 그 단순히 암기해서 이렇게 쓴 거는 금방 티가 나거든요. 그게 아니고 본인의 의견이 정확하게 이런 그림이나 표에 정확하게 들어가면 좋거든요. 하여튼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하여튼 공부량이 조금 되셔야 된다. 이런 거 오늘 봤을 때는 약간 좀 관점을 조금 잘못 잡으신 분도 있고 내용을 다 이해를 못하시고 쓰신 분도 있으셔서 조금 더 양을 좀 늘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노트는 한 기본 500기 이상은 돼야 요즘에는 합격권에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1번 서술형 단답형 5개 서술형 5개였는데 그 어쨌든 여기서 뭐 답을 모르고 못 쓰시는 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죠 어쨌든 모르는 거는 공부를 안 하셔서 모르는 거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연습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니까 꼭 답안 형식을 본인에 맞는 답안 폼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엑사이 세븐 개칭이 개칭 개칭 개칭이라고 오엑사이 세븐 레이어 참조 모델이 참조 모델 참조 모델 그러니까 인터넷 국제 표준화 기구에서 만든 인터넷 스탠다드 오가니지 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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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일곱 계층으로 만들어놓은 거죠 일곱 계층으로 이게 OSS 세븐네어의 가장 좋은 점은 좋은 점은 이쪽이 송신이고 이쪽이 수신이라면 같은 계층끼리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다친 계층끼리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 때 물리계층은 물리계층끼리만 바라보면 되는 거고 데이터링크 계층은 송신간의 데이터링크 계층끼리만 같이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여기서부터 다 이거를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계층끼리만 그래서 이거를 트랜스페어런트 하다 그러거든요 같은 계층이라는 얘기죠 트랜스페어런트 트랜스페어런트 하다 같은 계층끼리만 바라보고 서로 만들어주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다계층은 전다계층끼리 바라보고 만들어주고 데이터링크는 데이터링크 계층끼리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를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TCPIP 프로토콜을 보면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은 여기를 뭐 어느 책에는 맥파이 계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 1, 2계층을 하나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IP계층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TCP, UDP 계층이라고 그러고 이 위에는 응용계층 그래서 TCPIP 프로토콜을 만들 때는 이걸 참조해서 이렇게 4계층으로 만들었죠 물론 5계층으로 돼 있는 교재도 있긴 한데 이 4계층으로 그래서 TCPIP 프로토콜도 그런 거잖아요 통신을 할 때 이쪽이 송신이고 이쪽이 수신이라면 맥파이 계층은 이것끼리만 맞춰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맥계층에서 주로 사용하는 PDU는 데이터 패키 데이터 유닛은 이 계층에서 물리계층 물리계층은 비트가 될 거고요 맥계층은 802.3 이더넷 프레임이 되는 거죠 이더넷 이 기준을 갖고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계층은 맥주소만 가지고도 그냥 통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단 간에 비트 전송을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비트 전송 초기에 10메가 같은 경우는 10메가 이더넷 같은 경우는 AMI 베이스밴드 전송을 채택을 했었죠 AMI 아니죠 바이페이지 방식 AMI 베이스밴드 전송 베이스밴드 전송 중에 10메가에서 AMI를 선택을 했으니까 같은 계층끼리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죠 같은 IP 계층도 굳이 아래 계층을 굳이 보지 않고 IP 계층에서는 패킷 단위로 전달을 하면 되는 거죠 PDU는 패킷이고 여기에 목적지 도착지 주소는 IP가 되겠죠 여기도 똑같은 거죠 여기는 세그먼트라 그러죠 세그먼트 세그먼트라 그러고 도착지 주소는 포트가 되는 거죠 포트 주소 TCP UDP 계층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응용계층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지금 HTTP FTP SMTP 뭐 이런 것들이 응용계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죠 웹서비스를 한다거나 파일 전송을 한다거나 이메일 전송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 응용계층에서는 HTTP 웹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은 아래 계층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이 프로토콜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페런트 하다는 거죠 각 계층별로 완벽하게 분리가 돼 있다 그러니까 OSI 참조 모델 자체는 굉장히 심플하게 잘 만들어 놓은 거죠 대부분 뭐 여기 한 다섯 계층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는 어쨌든 이 OSI 세븐레이어 참조 모델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키워드들이 들어가면 되겠죠 키워드 세션 응용계층에 대한 키워드들이 이거는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TCP IP 프로토콜이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고 그냥 언급을 해주면 되는 이것도 언급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물리계층은 어쨌든 전기적인 신호를 정의해 주는 거겠죠 물리계층에서는 그 다음에 데이터링크 계층에서는 인접 노드 간에 인접 노드 간에 서로 연결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고요 네트워크 계층은 이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 구조에 대한 개념이 될 거고요 이 전달 계층 같은 경우는 엔드 투 엔드 간에 엔드 투 엔드 간에 그 어떤 이런 전달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면 되는 거고요 세션이라는 거는 이제 링크를 링크를 확립해 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세션이고 표현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압축하거나 암호화 하거나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간 게 이제 표현계층이 될 거고요 응용계층은 말 그대로 이제 응용 서비스 개념이 되겠죠 서비스 그래서 OSI 참조 모델을 이렇게 각각 그냥 키워드로 놓고 저희가 가장 지금 많이 쓰고 있는 게 TCP IT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답이 될 거 같고요 OSI 7에어는 시험에 뭐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통신 네트워크를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보면 모든 통신 네트워크는 노드가 있고요 노드 양단에 노드가 있고 노드와 노드를 연결하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 링크 그래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서로 이 계층 구조를 가진 약속을 하는 것이 이제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프로토콜 노드와 노드 사이에서 서로 어떤 그 통신 방식으로 어떤 개념으로 서로 연동할지를 정하는 게 이제 통신 프로토콜이 되는 거예요 약속이죠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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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드가 뭐 무선 노드일 수도 있고 이 링크는 뭐 마이크로웨이브 링크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근거리 링크일 수도 있고 원거리 링크일 수도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서로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약속 약속 그래서 프로토콜에 3요소가 있어요 구문 의미 타이밍이라는 게 있어요 타이밍 구문 그러니까 프로토콜 3요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저거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문 어떤 프레임의 형식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구문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는 제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의미가 될 거고요 타이밍은 동기를 어떻게 맞출 거냐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계층끼리 그렇죠 만약에 물리계층이라면 물리계층이라면 통신 형식은 비트 방식 베이스밴드 전송을 쓸 거고 그렇죠 에러 제어 같은 경우는 어떤 걸 사용을 할 거고 타이밍은 어떻게 맞출 거고 서로 같은 계층에서 맞춰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 계층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형식은 만약에 802.3이다 아니면 HDLC다 그 802.3에 해당하는 프레임 형태가 있고 HDLC가 해당하는 프레임 형태가 있잖아요 프레임이 있으면 항상 여기는 주소가 들어가죠 헤더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도 주소가 들어가는 거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에러 제어를 할 거냐 말 거냐 에러 제어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서로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럼 동기는 어디다 맞출 거냐 HDLC는 동기를 여기서 맞추잖아요 프레그에서 이런 걸 서로 약속을 하는 게 통신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본적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OSI 참조 모델이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가지 마시고 어쨌든 기본적인 통신 네트워크는 이런 약속 하에 저희가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다 통신 프로토콜이잖아요 통신 프로토콜 지금 보시면 지금 5G에서 요구하는 5G에서 요구하는 프로토콜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5G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대용량 EMBB도 있고요 URLCC도 있고 그 다음에 매시브 MTC도 있고 이것들이 각각 다 다른 형식이라는 거죠 20기가 FPS를 보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거냐 1ms 이내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1kg 반경 안에 10에 6순계의 단말을 집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통신 프로토콜 안에 다 녹여 들어가는 거죠 이 통신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참조 모델이 OSI 7레이어라는 거죠 OSI 7레이어에 계층은 7개로 되어 있고 각 계층 간에 이렇게 트랜스페런트하게 되어 있다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다 이런 개념으로 물론 이런 것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그림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비교하는 것도 좋고 여기서 물어본 얘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7개를 틀리게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답을 구성을 할 때는 그래서 기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답안은 기술사에서 가장 좋아하는 답안은 이 개요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개요를 단답형인데 개요를 3개 4개 이렇게 그리고 두 줄 한 번에 두 줄 세 줄 쓰시는 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단답형에서 개요는 가급적 한 줄 두 개로 쓰시는 게 좋아요 아주 명확하게 저 용어를 한 줄 안에 딱 표현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를 그 다음에 개요를 정의를 해주고 여기서 요구하는 답을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거죠 답 여긴 답이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답이 요구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선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망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정확히 OSI 7레이어 같은 경우는 전망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이런 비교 이런 게 좀 필요한 거겠죠 만약에 HDLC에서 FCS 이런 것들도 어떤 개선사항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현재 문제점이 뭐냐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딱 정해주시는 게 좋죠 만약에 신기술 문제가 나왔다 신기술 예를 들면 Z웨이브 같은 게 문제가 나왔다 물론 서수령이 있는 문제 Z웨이브가 나왔으면 얘가 왜 필요한 건지 이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거에 개선을 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그 다음에 얘하고 기존 기술하고 비교가 어떤 건지 이렇게 서수를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한 페이지 반에 이 많은 걸 딱 함축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대부분 OSS7에 그러면 이것만 딱 쓰세요 이렇게만 뭐 이거는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기출문제 이거 뭐 한 10번은 나왔을 거예요 문제 10번 이거는 5점 아니면 6점이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이제 거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런 문제는 좀 명확하게 이렇게 정확하게 좀 써 주시는 너무 여기 집중해서 쓰지 마시고 약간 좀 벌릴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안이 있으면 이 뒤에다가 뭘 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음 비교를 할지 개선사항을 쓸지 그 다음에 문제점을 쓸지 동향을 쓸지 이런 거를 꼭 고민을 해서 꼭 담아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답은 여기까지가 6점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니까요 이거를 꼭 좀 고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HDLC 문제죠 HDLC HDLC HDLC도 HDLC도 비트 방식의 비트 방식의 데이터 링크 그러니까 2계층이죠 2계층 전송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렇죠? 비트 방식 이 전에 이런 2계층 전송 프로토콜 중에 2계층 전송 프로토콜 중에 2계층 중에 비트 방식도 있고 그 다음에 문자 방식도 있고 그래서 비트 방식 중에 대표적인 게 HDLC고 그렇죠? 문자 방식의 대표적인 게 이제 BSC고 뭐 이런 게 있겠죠 물론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을 써라 이러면은 이런 게 들어가야겠지만 여기서는 HDLC에서의 FCS를 물어봤거든요 그렇죠? 이게 프레임 체크 썸이잖아요 프레임 체크 썸 그러니까 기존에 기존에는 여기 다시 노드가 있고요 노드 노드 노드가 있고 여기 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가 있고요 다시 전달이 있고 뭐 여기 교환일 수도 있겠죠 교환 전달이나 교환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드가 있겠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전체 통신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노드가 이제 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전달 교환 기술이 꼭 필요하잖아요 전달 교환 기술 그래서 물론 이제 이 노드하고 인점 노드 간이기 때문에 이 계층 같은 경우는 인점 노드 간이기 때문에 뭐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여기서 노드하고 이 사이에서 꼭 해줘야 되는 전송 제어가 있어요 전송 제어 전송이 잘 되기 위해서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흐름 제어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에러 제어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혼잡 제어가 있을 거고 네 번째가 이제 경로 제어가 있겠죠 경로제어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전송 제어에는 흐름 제어 에러 제어 혼잡 제어 경로 제어가 꼭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계층에서도 그럼 이 계층이란 얘기는 인점 노드 간이잖아요 노드하고 노드 간에 흐름 제어 에러 제어 혼잡 제어 경로 제어를 어떻게 해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흐름 제어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흐름 제어를 해 주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생기죠 흐름 제어 흐름 제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낼 양하고 받는 양하고 서로 맞추게 되는 얘기잖아요 내가 100을 보냈게 너 100을 받아라 근데 얘는 100 밖에 받을 수 없는데 100은 100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그래야 데이터가 순조롭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에러 제어 물론 에러 제어를 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 represented 이게 전혀 다른 데이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혼잡 제어는 노드가 굉장히 많을 때 여기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혼잡이 발생하면 속도가 확 떨어지니까 이런 혼잡 제어도 꼭 필요할 거예요 전송에서는 그 다음에 경로 제어라는 거는 여기서 물론 이 링크가 하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수의 링크에서 가장 최적 경로를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HDLC에도 이 네 가지가 다 들어가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노드하고 노드간, 인접 노드간의 비트 제어를 하는 건데 굳이 경로 제어나 이런 게 필요할까 그런 건 좀 최소화시키고 이런 흐름 제어나 에러 제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FCS는 FCS는 프레임 프레임의 에러 제어를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지금 대부분 답을 쓰신 게 HDLC만 쓰셨어요 HDLC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를 물어본 거거든요 당연히 구조가 나오겠죠 그래서 프레임 구조가 있죠 프레임 구조를 보면 맨 앞에 플래그가 있잖아요 그래서 0, 1, 1, 1, 1, 1, 1, 1, 0 이게 플래그, 동기를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소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럼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체크해주는 이제 FCS가 여기 들어가죠 FCS 여기까지를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플래그가 들어가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시작이고 이게 끝이 되는 거죠 이 플래그 FCS 그래서 그럼 과연 얘네들을 주소가 몇 비트죠 이게 8비트인가요 저도 기억이 좀 아 8비트죠 여기 8비트 8비트 뭐 정보는 이미 길이라고 했으니까 정보는 뭐 X비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FCS는 16비트를 쓰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16비트 FCS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얘가 정상적인지 비상적인지를 체크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쓰는 FCS는 CRC16을 사용을 하죠 CRC16 그래서 CRC16은 X16 더하기 X12 더하기 X 뭐예요 제가 기억은 못하겠는데 이거예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꼭 CRC16도 있고요 CCITT CCITT16도 있어요 어떤 거는 CCITT16을 쓰고 어떤 시스템은 CRC16을 써요 근데 이 CCITT16은 이게 X16 더하기 X15 뭐 이럴 거예요 조금 틀려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대충 써볼게요 8 뭐 도하기 X5 도하기 1 뭐 이렇게 아주 요게 CRC 값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CRC 다항식이 그래서 요 다항식을 가지고 요 데이터 메시지를 이 다항식하고 이 데이터 메시지를 조합해서 CRC 다항식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요게 요것도 꼭 좀 교재는 지금 없는데 요런 거를 좀 담으시면 좋고요 요건 나중에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만약에 여기서 뭐 더 한다 그러면 그렇죠 HDLC는 HDLC 네트워크 구성을 보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어떻게 구성할 거냐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1차국이 있고 여기 2차국 요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요 1차국이 있고 2차국이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여기 혼합국이 있고 혼합국이 있고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네트워크는 여러 형태로 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1차국이라는 얘기는 명령만 하는 놈이고 2차국은 응답만 하는 애잖아요 혼합국은 두 개를 다 하는 애고 명령할 수도 있고 응답할 수도 있고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형태는 뭐 이렇게 그래서 뭐 모드별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비동기 응답 모드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정규 응답 모드일 수도 있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그냥 간단하게 이제 들어가주면 되겠죠 네트워크 구성은 이렇게 구성하고 CRC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실제로 CRC 체크하는 방법은 FCS에서 체크하는 방법은 여기에 좀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메세지하고 메세지하고 뭐죠 이거 다항식하고 CRC 다항식 하고 어떻게 해주죠 최고창을 곱해서 메세지로 나눠주잖아요 그렇죠 그 값 거기서 나온 값을 이 CRC 값을 이렇게 같이 묶어서 보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보내주면 수신 쪽에서 수신 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이 전송 항식이 되겠죠 전송 다항식이 오면 이 전송되어온 다항식을 뭘로 나눠주면 되나요 전송 다항식을 뭘로 나누죠 메세지로 나누면 되죠 메세지로 나눠가지고 쭉 나눠 봤을 때 여기 나머지가 나머지가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0이면 뭐죠 에러가 없는 거고 1이면 에러가 있는 거고 그럼 1이면 어떻게 되나요 에러가 발생하면 재전송을 요청을 하든가 재전송 요청이죠 대부분 재전송 이런 구조가 꼭 필요하죠 물론 여기 계산하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계산하는 거 예전에 이런 시험 문제도 나왔어요 메세지가 1001이다 그리고 다항식이 CRC 다항식이 111 0 1이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이 다항 이 최고차항을 메세지 최고차항을 이 다항식하고 곱해 주잖아요 그죠 다항식하고 곱해 주죠 그래서 두 번째는 요 1번을 뭘로 나누죠 메세지로 나누죠 그래서 메세지로 나눠서 쭉 해보면 여기 나머지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머지 그래서 나머지 값을 여기 이 다항식 1번에다가 1번 더하기 이 나머지가 되는 거죠 나머지 1번에다가 나머지를 더하면 이게 전송 다항식이 되는 거죠 실제 전송 다항식은 메세지도 아니고 다항식도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값이에요 완전히 다른 값이거든요 그러면 이 전송 다항식을 받아서 메세지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느냐 이리냐냐를 가지고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러가 있다 없다 만 판단을 해주는 게 CRC 체크가 되는 거죠 에러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서 전송이 있고요 전송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수신을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수신에서는 뭘 하냐면 CRC 체크를 하는 거죠 CRC 체크 CRC 체크를 해서 에러가 발생을 한다면 이건 ARQ를 돌리는 거예요 ARQ 재전송을 요청을 하는 거죠 재전송 네 CRC 체크 하나 더 들어가면 그러니까 이거는 체크하는 방법이잖아요 체크 방법 체크 방법 그러니까 에러를 체크하는 방법에는 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체크 썸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패리티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CRC 체크하는 방법도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체크 썸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도해서 해야 되니까 전체를 다 도해서 해야 되는 근데 체크 썸은 만약에 중간에 블럭이 에러가 나면 좀 찾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고 패리티 체크는 0하고 1 만약에 그 두 비트가 에러가 나면 패리티 체크는 체크가 안 돼요 왜냐면 홀수 짝수이기 때문에 근데 CRC 체크는 그럴 연료가 없는 거죠 무조건 얘는 에러 체크가 가능해요 무조건 근데 이제 CRC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이게 수신에서 나눌 때 뭘로 나누나요 메세지가 같이 전송이 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하죠 체크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답안에 좀 담으시면 좋겠는데 그런 내용이 좀 별로 좀 부족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물어본 건 HDLC를 물어본 게 아니고 얘를 물어본 거니까 조금 더 이쪽에 좀 포커스를 훨씬 맞추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만 그래서 그 HDLCFCS는 뭐 시험에 여러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꼭 한번 찾아서 적어 놓으세요 CRC16 다항식도 있고 CCITT16 다항식도 있어요 요거 좀 보시면 요런 것도 꼭 정리 요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제 정리하시고 2계층에서 요거 비트 방식이냐 문자 방식이냐 요런 것도 좀 정리하시면 여기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2계층 전송 프로토콜 중에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이제 BSC가 있고 문자 방식이 있고 HDLC가 있고 802.3 요게 이제 대표적이죠 그래서 BSC 프레임 같은 경우는 얘가 뭐 문자로 돼 있어서 처음에 뭐 스타트 그 다음에 뭐 텍스트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뭐 있다가 또 스탑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시작 끝을 요렇게 이제 문자로 형태로 나타내는 거고 HDLC는 시작과 끝을 비트로 하죠 이렇게 시작과 끝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802.3 이더넷 같은 경우는 뭐가 들어가죠 여기 무슨 주소가 들어가죠 뭐 맥주소 들어가잖아요 그죠 맥주소 들어가고 또 뭐 뭐 제어도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데이터도 있고 데이터는 뭐 1500바이트가 최대치죠 1500바이트가 있고 여기도 FCS 에러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에러체크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전송제어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송 프로토콜을 이렇게 정리하실 때는 전송제어 흐름제어 혼잡제어 에러제어 경로제어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 번씩 다 나온 거거든요 경로제어만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에러제어도 나온 적이 있고 혼잡제어도 나온 적이 있고 흐름제어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한 번 더 볼까요 경로제어에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경로제어에 네 가지 경로제어 고정경로 랜덤경로 적응경로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통신공학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흐름제어도 있잖아요 흐름제어 뭐 있죠 슬라이딩 윈도우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스탑앤웨이트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통신공학에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에러제어 에러제어의 대표적인 게 이제 FCS잖아요 그래서 에러를 제어하는 게 뭐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에러제어 그래서 백워더 에러 커렉션 할 수도 있고 포워더 에러 커렉션 할 수도 있고 백워더 에러 커렉션은 요게 이제 체크하고 그 다음에 ARQ 요청을 하고 요런 게 백워더 에러 커렉션입니다 FCS는 뭐예요 체크하고 어떻게 되죠 스스로 복구하고 요게 포워더 에러 커렉션이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렇게 딱 단편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씩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면 훨씬 더 답이 좋아지거든요 혼잡제어도 오늘 아주 잘 쓰셨더라고요 오픈루프 혼잡제어 어떤 분 잘 쓰셨던데 클로즈로프 혼잡제어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얘네들은 어쨌든 통신공학책에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시험에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들이죠 어쨌든 그 공부를 하실 때는 꼭 이렇게 HDLC만 보지 마시고 요거 유사한 것들을 이렇게 같이 정리를 계속 해 나가면 나중에 답을 쓰실 때 훨씬 더 좋거든요 실제로 답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딱 보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덜 익히서 추가를 해 주는 거죠 얘만 단적으로 보면 더 확장하기가 어려워요 2계층 전송 프로토콜이 저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훨씬 많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들은 저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TCP하고 UDP TCP UDP TCP UDP TCP UDP TCP UDP는 4계층 전달 프로토콜이죠 4계층 전달 프로토콜 TCP UDP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엔드 투 엔드 간에 전송 제어를 해주는 전송 제어가 가능한 프로토콜이죠 여기서 전송 제어랑 똑같아요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에러 제어, 경로 제어 이런 것들 근데 TCP UDP는 엔드 투 엔드기 때문에 경로 제어 같은 건 필요가 없고 에러 제어는 꼭 필요하죠 혼잡 제어 같은 것도 꼭 필요하고 흐름 제어도 꼭 필요해요 엔드 투 엔드기 때문에 그래서 TCP UDP 망은 저희가 대부분 클라이언트 라고 많이 부르죠 클라이언트가 있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있고 라우터하고 라우터 간에는 우리가 IP 계층 3계층 통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 간에는 4계층 TCP 등가 UDP 등가 이렇게 전송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안에서 여기 랜에서는 여기 랜이잖아요 랜 이게 2계층이잖아요 여기서 했던 게 뭐죠 이데넷이잖아요 802.3 802.3이 되는 거죠 그래서 802.3은 주소는 맥 주소고 맥 주소는 2에 15 승객 주소기를 가지고 있고 억세스 방식은 CSMA CD고 그죠 비트는 비트 전송은 베이스밴드 전송을 사용하고 최대 전송 데이터는 150, 1500 바이트고 뭐 이런 게 이제 802.3의 특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맥 주소만 알고 알면 CSMA CD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1500 바이트를 베이스밴드 전송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802.3 프로토콜이 되는 거죠 그래서 TCP, UDP는 엔드 투, 엔드 간의 전송 제어를 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흐름 제어, 혼잡 제어, 에러 제어를 한다 근데 여기서는 뭐 이걸 물어본 게 아니고 TCP하고 UDP를 물어본 거잖아요 과연 TCP하고 UDP의 차이가 뭐냐 그래서 TCP 헤더를 그리신 분이 있는데 너무 단적으로 그리셨어요 TCP 헤더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TCP 헤더를 그리시려면 정확하게 그리셔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요거를 물론 이제 표현하신 거는 TCP 헤더는 약간 좀 복잡하고 UDP는 심플하다 요걸 표현하시려고 하신 거 같은데 이 헤더 구조를 그리시려면 정확하게 그려주시는 게 좋아요 안 그리시려면 아예 안 그리시는 게 낫고 그래서 TCP 같은 경우는 TCP에서 연결 제어 TCP 연결을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있죠 여기 클라이언트하고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물어보죠 이렇게 SYNC를 물어보고 SYNC에 대한 응답을 해주고 ECRO 응답을 하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물어보죠 그래서 응답을 해주죠 그래서 여기서 SYNC 시퀀스 넘버가 100번으로 물어보면 ECRO는 101번으로 응답을 해야 되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200번으로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응답은 201번으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TCP IP 헤더에 보면 이 시퀀스 넘버의 길이가 2에 16비트예요 굉장히 긴 길이거든요 이 시퀀스 넘버의 길이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연결 과정을 거치면 연결이 된 거죠 E-stablish가 된 게 연결이 됐다는 얘기는 서로 이제 통신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TCP는 그래서 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해요 연결형 연결형 프로토콜 이미 연결해놓은 상태에서 서로 이런 세 번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걸 통해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연결형 프로토콜이라고도 하고 신뢰성이 굉장히 우수한 거죠 서로 하나 둘 세 번 쓰리웨이 핸드쉐이킹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서버 간에 트러스트 관계가 된 거죠 우리는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서로 물어보고 답하고 물어보고 답하고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굉장히 좋지만 실시간성은 좀 떨어질 수 있죠 실시간 데이터에는 왜냐하면 이런 접속하는 과정에 다 시간이 포함되기 때문에 실시간성은 좀 떨어질 수 있다 근데 UDP 같은 경우는 UDP 연결은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UDP는 시퀀스 넘버라는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전송이에요 전송 무조건 전송 그래서 나중에 꼭 한번 보시면 여기 UDP 헤더를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여기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소스 포트 번호 그 다음 데이터 물론 여기 체크성 같은 경우는 하나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죠 근데 TCP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체크섬도 있고 그 다음에 씬도 있고 핀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흐름 흐름 제어 할 수 있는 윈도우 사이즈 정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당연히 있겠죠 소스 포트 번호 있고 여기 체크섬 하는 것도 있고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고 하여튼 좀 복잡하죠 그래서 UDP 같은 경우는 얘는 비연결형이라고 하죠 비연결형 비연결형 그 다음에 얘는 신뢰성은 좀 낮아지죠 그래서 얘는 대신 실시간 고속 컨텐츠 고속 데이터 전송에 좀 유리하죠 그래서 UDP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할 때 아주 적합하죠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 그냥 쭉 보내면 스트리밍이라는 게 다운받으면서 계속 플레이 해주는 게 스트리밍이잖아요 이럴 때 많이 응용하는 게 이제 UDP가 되겠죠 UDP 그래서 TCP하고 UDP 그래서 이제 그 TCP에는 가장 큰 문제가 약간 이제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요 보안에 취약한 문제가 있고 왜냐면 씬에크 씬에크를 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 씬을 계속 플로딩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일단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좀 개선을 한 것이 이제 SCTP 같은 게 있죠 SCTP SCTP나 요즘에 나오는 MP, TCP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조금 TCP를 더 보안해 준 거잖아요 UDP가 좋긴 하지만 좋긴 하지만 이런 신뢰성이나 비연결형이기 때문에 에러 체크나 이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SCTP나 MPT, GP를 써서 이 다수의 패스로 동시에 보내겠다는 거고 SCTP는 이런 씬에크, 씬에크 이런 형태를 가지지 않고 그래서 이니셜이라는 걸 보내고 이니셜에 대한 에크를 받고 쿠키에 대한 쿠키에크를 보내고 쿠키에 대한 에크를 받고 이렇게 포웨이를 해요 포웨이 이런 씬플레딩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죠 SCTP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서술형 문제 여기에 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사계층 응용 프로토콜 중에 최근에 시험에도 나온 게 MP, TCP가 되는 거죠 MP, TCP 동시에 여러 TCP 플로우를 동시에 보내서 이런 실시간성이나 고속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을 한 거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단말이 있으면 이쪽은 LTE로 가고 여기는 와이파이로 가고 그래서 여기서 플록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TCP 플로우를 합쳐주는 개념 이게 멀티패스 TCP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뒤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쓰시면 좋은데 단적으로 뭐 그런 거 그런 개념이 좀 빠졌다 그래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어떤 뭐라 해야 되나 전체 네트워크 구조나 개념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선택하든 이걸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래서 얘의 문제점을 고안하기 위해서 멀티패스 TCP나 MP, TCP 같은 것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굉장히 좋기는 하죠 얘네들이 TCP IP가 지금 거의 우리 웹 서비스 TCP IP 프로토콜이 아마 지금 현재 통신 프로토콜의 90%는 차지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서비스가 이제 웹 서비스가 되는 거죠 웹 서비스 웹 서비스 웹 서비스 지금 웹 서비스는 뭐 금융부터 시작해서 금융거래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컨텐츠 멀티미디어 컨텐츠 또 뭐 핀테크 모든 서비스에 다 지금 웹 서비스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이제 IoT 쪽에서도 이 웹 서비스 기반으로 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죠 뭐 MQTT나 코앱이나 이런 것들이 다 HTTP 웹 기반이거든요 이 TCP IP 프로토콜이 워낙 확장성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다른 이제 더 아랫단으로 계속 내려오고 있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연구반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마인드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인드맵 마인드맵을 꼭 좀 이렇게 그려보시면 답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하나로 TCP IP를 시작해서 하나가 더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여기서 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데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한번 카페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답이 굉장히 풍부해지고 좋아지거든요 이제 머릿속에는 있어도 이게 잘 안 써지기는 해요 쉽지는 않은데 한번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패킷망에서 경로제어와 트래픽제어 경로제어와 트래픽제어라는 게 있죠 경로제어라는 게 있고 아까 저희가 전송제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전송제어 전송제어 중에 계속 써드리면 흐름제어 혼작제어 에러제어 경로제어라는 게 있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이런 경로제어하고 트래픽제어 트래픽제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통틀어서 트래픽에 대한 재료를 해주는 거예요 에러제어를 빼고 뭐 이 정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경로 전송 여기 패킷망에서 패킷망이라는 얘기는 TCPIP망이 기본적으로 패킷망이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있고 클라이언트들이 있고 라우터가 있고 라우터와 라우터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게 기본적인 패킷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종단하고 종단 대 종단은 TCP나 UDP로 전송을 하고 라우터 간에는 IP로 전송을 하고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까 했던 거는 TCP, UDP에서의 뭐 이런 것도 있고 IP에서의 경로제어, 혼잡 제어 그런데 주로 주는 IP망에서는 혼잡 제어가 굉장히 아니 아니 경로제어나 경로제어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왜냐하면 IP에서 경로를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 그래도 여기 안에서는 이런 경로를 어떻게 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포인트일 거고 이 엔드 투 엔드에서는 에러 제어라든가 혼잡 제어라든가 흐름 제어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가져갈 거냐 그래서 전송 제어에서 여기서 물어본 경로제어에는 경로제어에는 경로제어 그래서 대표적인 패킷망에서의 경로제어는 저희가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죠 경로제어에는 라우팅 프로토콜이 있죠 라우팅 프로토콜 그래서 라우팅 프로토콜에는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홑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링크 상태로 체크할 수도 있고 그래서 홑 방식으로 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RIP가 있고 링크 상태로 하는 건 이제 OS, PF 이런 방식이 있는 거죠 경로제어를 해 주지 않으면 어떤 한쪽 경로로 트래픽이 이렇게 모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 트래픽 제어에는 뭐 구분을 하자면 여기 흐름 제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흐름 제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혼잡 제어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혼잡 제어 그래서 흐름 제어는 슬라이딩 윈도우 슬라이딩 윈도우 TCP에서 하는 거였죠 슬라이딩 윈도우 그 다음에 스탑 앤 웨이트 방식이 있고 이게 이제 흐름 제어가 되는 거죠 슬라이딩 윈도우는 말 그대로 송신측 버퍼하고 수신측 버퍼를 여기서 크기를 정해서 보내면 이쪽에서 응답을 주죠 에크가 오는 거죠 정상적이다 그러면 계속 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너무 크다 그러면 여기서 줄여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흐름 제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받을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 크게 보내버리면 데이터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버퍼가 계속 커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흐름 제어 라는 게 스탑 앤 웨이트는 말 그대로 내가 보내요 보내면 여기서 뭐 하죠 체크를 해요 체크하면 OK 그러면 수신 그래서 얘한테 응답을 주죠 OK 에크를 주죠 그러면 그 다음 걸 보내야죠 두 번째 보내요 2번 어 그런데 체크를 했어요 어 그런데 페일이에요 그러면 얘한테 뭐라고 해요 에크를 보내는 거예요 에크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2를 보내면 되죠 2를 요게 이제 스탑 앤 웨이트 방식 흐름 제어 잖아요 흐름 제어 스탑 앤 웨이트는 나크가 없지 않습니까? 뭔가 틀렸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타이머로 하지 않나요? 타이머로? 뭐 타이머로 하든 어쨌든 뭔가 대답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에크가 있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요 개념 자체는 하나 보내고 받고 보내고 받고 굉장히 신뢰성이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속도는 굉장히 느리겠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시간 이내에 뭔가 응답이 안 오면 뭐 다시 보낸다든가 에러가 있구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스탑 앤 웨이트나 슬라이딩 윈도우 방법이 굉장히 많겠죠 이게 역 채널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로스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혼잡 제어 혼잡 제어 그래서 오픈루프 혼잡 제어도 있고 크로즈루프 혼잡 제어도 있긴 한데 이렇게 구분을 저는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혼잡 제어 중에 시험에 나온 거로 보면 TCP에서 사용하는 혼잡 제어가 있어요 패킷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TCP에서 사용하는 혼잡 제어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래서 슬로우 스타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 리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패스트 리커버리라는 게 있죠 패스트 리커버리 TCP 혼잡 제어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죠 트래픽을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보내는 게 아니고 내가 최종 목적하는 슬로우풋이 이거다 슬로우풋이 이거다 그러면 슬로우 스타터 같은 경우는 얘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지수적으로 이렇게 올려보죠 속도를 속도를 이렇게 올려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문제가 없으면 별도로 혼잡이 발생하지 않으면 얘를 이렇게 선형적으로 증가를 시켜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혼잡이 발생을 한다 뭔가 혼잡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얘를 바로 제로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2분의 1 여기까지만 떨어뜨리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증가를 시켜보죠 얘를 했는데 또 혼잡이 발생을 했다 혼잡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때는 아예 제로로 떨어뜨려 버리죠 제로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이렇게 지수적으로 그래서 여기가 슬로우 스타터가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패스트 리스트랜스미션이 되고 이 개념이 여기서 혼잡이 발생했을 때 반만 떨어뜨려서 다시 올리는 거 이게 패스트 리커버리 이 방법이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가지는 게 TCP 혼잡 제어예요 TCP 혼잡 제어예요 다른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도 여튼 시험에서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전송 제어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아까 말씀드린 이 경로 제어도 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에러 제어도 그렇고 혼잡 제어도 그렇고 흐름 제어도 그렇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공부할 때 이 혼잡 제어를 오픈루프 크로즈루프 이렇게 정리를 하긴 했었어요 오픈루프 혼잡 제어 크로즈루프 혼잡 제어 그래서 후방 압박이니 이런 것들이 교재에 있거든요 그 개념을 담은 게 다 이거예요 후방 압박이니 초크 포인트니 제가 지금 좀 기억은 안 나는데 오픈루프 혼잡 제어 같은 게 이런 걸 오픈루프라고 하거든요 그냥 스스로 하는 거죠 정리하실 때 요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하나로 이렇게 통으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1교시까지만 하시고 좀 쉬시죠 그래서 아무도 안 쓰셨대요 일부러 안 쓰신 거죠 쉬워서 안 쓰신 거죠 한 분 쓰셨길래 한 분 이렇게 여기에서 24 네트워크 이런 네트워크를 받았을 때 요거를 저희가 이제 CIDR 이런 표현이라고 그러죠 크레스레스 도메인 아우팅 이런 주소가 있을 때 24비트 네트워크 주소를 가진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서브넷 마스크 그 다음에 네트워크 ID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ID 그 다음에 호스트 범위 요거를 물어본 거죠 요거를 요거를 물어본 거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뭐 25나 26이다 이게 얘 같은 경우는 서브넷팅이 된 거죠 얘는 서브넷팅이 되지 않은 그냥 그 상태잖아요 서브넷팅이 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서브넷 마스크는 24비트 잖아요 그래서 1111 1111 1111 1111 1111 1111 0000 0000 0000 이게 서브넷 마스크죠 24비트니까 이게 24개죠 그래서 10진수로 하면 255.255.255.255.0 0이 되는거죠 아이오 0 그래서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예를 들면 210.10.10.10.0을 서브넷 마스크 하고 엔드 연산을 해주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아이디잖아요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죠 하여튼 여기를 이걸 이 진수를 다 바꿔서 해주면 해서 이 두개를 서브넷 마스크 하고 엔드 연산을 해주면 엔드 연산을 하면 네트워크 아이디는 210.100.100.0이 나오죠 0 이렇게 나오죠 이 주소를 그대로 해주면 그 해주면 그 다음에 브루드 캐스트 아이디는 전체를 2525252525 로 엔드 연산 해주는거죠 25252525 전체를 엔드 연산 해주면 뭐가 나오나요 210.100.100.255가 나오죠 255 전체가 다 일로 여기까지 얘는 255 255 255 255 255 올 일로 엔드 연산을 해주는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네트워크 아이디가 되겠죠 네트워크 아이디 여기도 이 주소랑 이 주소랑 엔드 연산을 하는거에요 그러면 호스트 범위는 이 주소 빼고 이 주소 빼니까 210.100.100.1에서부터 210.100.100.254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맨 뒷 주소는 브루드 캐스트 아이디고 아이디고 아이디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IP라는거 물론 IP긴 한데 얘는 네트워크 아이디 네트워크 아이디는 서브넷 마스크하고 엔드 연산 해주는거고 이 주소랑 그 다음에 브루드 캐스트 아이피는 올 255로 엔드 연산을 해주면 맨 끝에 당연히 255가 나오겠죠 엔드 연산이니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호스트 범위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겠죠 예전에는 시험이 어떻게 나왔었냐면 210.100.100.0에 25를 받았다 얘를 4개로 서브넷팅을 했다 서브넷팅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뭐죠 서브넷 마스크는 서브넷 마스크는 얼마인가요 225비트니까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5,6,7,8 1,2,3,4,1,2,3,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5 2,5 2,5 2,5 128이 되는거죠 128 그래서 128 서브넷의 IP 주소 범위는 몇 번부터 몇 번이죠 0번부터 127번까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실제로 네트워크를 이렇게 받았을 때 얘를 4개로 서브넷팅 하라는 얘기는 여기다가 어떻게 하죠 몇 비트를 더 할당해주면 되죠 4개니까 2비트를 더 할당해주면 되는거죠 2비트 그러면 1,1,1 0,0,0,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본 디폴트지만 이거를 서브넷팅을 하게 되면 128이 아니고 뭐가 되는건가요 224 맞나요 128 64 30 네 224 그래서 서브넷팅 했을 때는 마스크 서브넷 마스크가 255 255 255 224가 되는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서브넷팅에서 4개로 네트워크를 했으니까 여기는 0,0 비트 여기는 0,0으로 시작 아니 그러면 여기는 0에서부터 31번까지 쓸 수 있고 여기는 32번부터 63 음 3번까지 쓸 수 있고 여기는 64번부터 95 번까지 쓸 수 있고 여기는 96 번부터 127번까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얘의 네트워크 아이디는 뭐죠 네트워크 IP는 210. 100. 100. 뭐예요 0이죠 0 네트워크 IP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이건 네트워크이고 브로드캐스트 아이디는요 210. 100. 100. 31이 되겠죠 31 호스트 범위는 1번부터 30번까지가 되겠죠 네 요런 식으로 4개 테이블을 정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도 여기도 똑같죠 여기도 네트워크 IP는 32번 브로드캐스트 IP는 63번 호스트 범위는 32 3번부터 62번 이런 식으로 요런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잘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5분만 쉬었다가 여기 서술형 한번 보겠습니다 영웅 도우 히히 그 대구